지끔먹은 음식 뜨기도 한다고? 냄새까지 맡아? 어디서 많이 봤는데? 내가 옛날에도 이런 거에 한 번 구라 친구를 내가 순진했던 시절에 믿어서 당한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저건 구라야 신기했지? 나이스 나이스 겐지 질풍 없다 겐지 피해 어? 아아 말이 없어 질풍 없다 공격력을 높여 드리자 하도 다 어디 있어가지고 하... 진짜 멈춘지 마는데 하... 진짜 멈춘지 마는데 하... 진짜 멈춘지 마는데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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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 위험한 짓 안해 파켓모드 왼쪽에 있는 거 살릴 수 있나? 살린다 이거 라이타쿠 시그마 피해 왼쪽에 겐지게 피해 천천히 해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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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린다 괜찮아 위도 들각 때문에 위도 정면이고 못 피우겠다 어쩔 수 없었어 아쉽네 그냥 도망가요 위도 들각이야 정면이 불안정하다 빠져 빠져 근데 추월 아직 안 썼어 와 이걸 다 중했다 사람? 아 위도 오른쪽 방안해 아 오른쪽 방안해 칠칠깍 났다 칠칠 아 이 우주 아 오구 창문에 다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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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타도 거의 있다 이거 봉으로 잠깐만 깨자고 브리핑 한 사람 잠깐만 이거 하나 둘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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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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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갈 수 있네 나 도망가요 뺄게 뺄게 야타 필 나 위도 살리고 올게 야타 필 나이스 호그 조심해 호그 호그 살아있어 하나님 호그 자냐? 힐팬 날려 볼래요? 아 힐팬 쐈어 아 오케이 나이스 됐어 됐어 너도 살아났고 지금 많이 어 빠지야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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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될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나이스 나이스 어어 개핀지 아 괜찮아 끌렸으면 됐어 나이스 잡았는데 어 위도 저기 지금 같이 있다 아 뭐야 나 호그 임 호그 임 호그 임 야타 필 나 상전 나이스 아 좋습니다 저 0-0 참고로 님들 흠흠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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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흠 잠깐만 애니 왼쪽이 죽어오냐? 나 잠깐만 여기 시합을 볼게 갈 준비할게 여기서 아 안 갈 수도 있어 야 잠깐만 여기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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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줘봐 줘봐 겐지 있다 왼쪽이 어 미리 테루 차단해 어떻게 여기? 야 데리러 와 데리러 와 데리러 와 어 내가 데리러 갈게 우리 두 분은 발이 없어가지고 날개만 있을 아이고 빨리 가서 살리자 빨리 가서 저거 살릴까 간대 아 안돼? 너무 잠깐만 왼쪽에서 죽었어 야 끌린다 이거 살려야 돼 바로 빼요 이거 아는 얘네 육모 모으세요 아 이거 오셨다 위도 반피 위도 오른쪽 나온다 이거 위도필 위도필 아이고 아이고 공렬는데 이거 나이스 어더이스 절 졌다 어 야 깨웠다 근데 돼지 개 야 이 돼지 새끼야 걱정 무너진다 아나 어 신고 말해 어 신고 말해? 어 나도 돼지인줄 알았는데 어 돼지가 쳐다보길래 아 죄송합니다 어 아 이제 사람을 잘 못 봤구나 아니 아니 카만히 보고 계시길래 아무것도 안하고 어 죄송합니다 나도 깨우고 멈춘줄 알았어 이 힘을 활용하게 치료를 시작할게 폰고 몰아내자 오케이 우리도 폰고 갈게요 저는 절대 안 잡을테니까 아이고 나 살이 났어 야 차스 내쫓어 아 가자 크리빵 봤다 크리빵 봤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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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하하하 괜찮 항상 이런 말 하면 아 못 챙겨주나 근데 다 잡죠? 근데 다 잡 어 어 근데 다 잡죠? 절대 란 없었네요 아 그 말 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생겨버렸네 그 말ier 어 뭐야 왜 한 마디 한 마디 랑 그냥 사라지 시뻤네 나이스 나이스 근데 발키리 빠졌다 부활 없어 얘네 아이고 위도우 죽겠다 아 나 수상 못먹어 나이스 킬필필필 어?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스 좋았다 우리 포커싱 오셨는데 다음 날 내가 슬슬슬슬슬슬슬슬슬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반사로 밀 수 있어 이제 볼게 이제 볼게 헬베헬베 고고고고고고 야 멸시 멸시 거점 해 멸시 멸시 컵 정면이 도우야 조심 아하수연 빠지고 아아 좋아요 아하수연 맛있게 놨다 아니 지금 너무 좋잖아 나.. 나보.. 어 파이팅 왜 너보다 데스 조금게 놀라워? 아니 그게 아니고 나보다 데스가 조금 안되지 그럼 나보다 야 전 살릴게 아니 너 빨대 있으면 다 잡는 건데 빨대 있으면은 아아 아 물 물 다 잡아 오빠 계속 안 죽을라고 안 죽을라고 나보다 살이니까 데스가 죽지 아이 뭐라는 거야 아나가 죽었잖아요 엑시 오른쪽 방에 있어요 님들 도망갔다 어 도망갔어 그래 빠졌고 나 그리로 못 나가? 아니 닉네임을 읽으면 안되지 니건 금지입니다 니건 금지입니다 네 아 나이스 잘 걸었구나 나이스 냐타 왼쪽 그 정원에 있다 아아 이침내 올라갔어 여기 시그마가 나오면 여기 시그마 잡자 시그마 잡자 그래 같이 잡자 나 혼자 잡는 건데 같이 잡는 거지 빨대 없었으면 죽었어 너 아니지 쟤 옆에 어? 네 캐릭터 하면 옆에 나도 뜨는 것만 할 때 다 알아뒀다고 아 저 살리러 갔다 어디있지? 거기 앞에 있잖아 아냐아냐 상대미도 다리에 있었어 공이 좀 느리네 아 쓰이바 나 죽었다 레드부기 찍을게 한 번 어? 나 없이도 이제 잘하는구만 폴로서기 여러분들 유튜브에 박자할게요 왜 박자해? 어? 매드무비 감사 이러잖아 어게님 돼지새끼로 박자할게요 아니 약간 니가 그 웨깨어 돼지새끼야 이거 박자해달라는 거 아니야? 어 그니까 그니까 돼지새끼라고 박자해달라는 거잖아 위도 정면완 조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니 머리 돌렸는데 대가리 맞네 야 위도움 조심해 바로 앞에 오고 있어 어? 상대 오고네 저거 어 위도움 아직도 정면완이네 어? 할기냐 더 파란탄대 어 필 나이스 잘그렸다 이거 너잇 랩 빠졌어요 2층 떨어지면 안 돼 밀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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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밀었어 다 밀었어 뒤에 시그마 있어 뒤에 시그마 시그마 혼자인데 어 오케이 오케이 시그마 잡자 시그마 이거 그냥 뚫을 수 있지 이거 그냥 뚫을 수 있어? 잠깐만 나 호거 살린다 야 야타 야타 2층에 2층에 야타 했어 2층에 나 빨트 좀 여기 있다 오케이 빨대 쓰면은 뭐 뚫겹지 얘네를 만약에 빌면은 야 이거 밀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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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나이스 야 퐁 가야겠다 이거 가자 가자 나이스 한 방 나 이거 왜 한 방 아니야 아니 빨대 나이스 아나 죽었어 아나 죽었어 마지막에 빨대 달았으니까 됐어 멜씨 뭐야 뭐야 이거 이 힘을 활용하겠다 이 힘을 활용하겠다 흠 흠 흠 흠 흠 흠 켕트 왔어 걥트 내가 받았어 앙트 내 кил Broad 실패 망 원조개 원조개 애시해 원조개 애시해 아이 들어왔어 이 새끼 뭐야 컨트더 던진다나? 뭐야 1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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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 살린다? 잔다 오구 원조개 1밴되나? 와 막았네 1밴을 아 형검 있어 나노겐지 좀 차 이거 나 발킹이 좀 채워 아 야 아나 나 잡았다 오 나이스 아나 줘 아 왼쪽에 와 내가 죽냐? 왼쪽 위도 있어 그럼 내가 죽고 이러면? 너 죽었으면 내가 살렸는데 아 그래? 으어씨 뻔했다 아 퐁 있었구나 아 나 몰랐다 달라 할걸 그냥 아나님 느낌대로 줘도 돼요 퐁 어? 어? 야 발킹 봤어 어? 얘네 헬로 공주 봤거든 나는 성질 안 내 막 걔같이 줘도 성질 안 낼게 진짜야 진짜 믿어도 돼 으흠 으흠 근데 이거는 답돈 어 답돈 가려고 죽었어요 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 하나 준비하면 안 돼? 아 나 이치 살았다 이 조준선이요? 이거 쓰지 마세요 불 안 좋아요 불 안 좋아요 역시 똥 물리야돼 제가 쓰는 건 다 똥이에요 아나님 여기로 갈까? 어떻게 생각해 기다려 기다려 앉아서 앉아서 이미 대거에 다 보였어 아 이도 아 깜이 잠깐만 나 3초 뒤에 갈 수 있어 어 시그맛도 먼저 하고 아 빠게 빠게 좋아 야 이거 가자 가자 그냥 가자 아나님 가자 어? 어? 나이스 어 빨대 좋아 4권면 다 했지 뭐 나이스 어 용검 처치 20킬 쉣 꽤 많이 했네 존나 많이 한거지 꽤가 아니라 수고하여 어? 어? 아 아잇 아잇 아니 뭐 4권면 쓰면은 어디서 더 쓸 거 없었어 저기서